그래서 준비한 막강코너, 이름은 나 가끔 나한테 취한다. 간단하게 규칙을 설명해드리자면요.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자기 자랑을 해주시면 됩니다. 3초 이내에 말하지 못할 경우 자동 탈락. 풍선폭탄이 터지는 순간에 그 사람이 탈락자가 되는 거예요. 네, 풍선폭탄이 실제로 존재하고요. 시간을 제가 드리자마자 1, 2, 3 이렇게 할 거예요. 풍선폭탄이 너무 무서워. 아까 제가 해봤는데 손 엄청 크더라고요. 디자인이 좀 바뀌었다. 이거 뭔지 아세요? 그래서 빨리하거나 아니면 가만히 천천히 얘기하다가 훅 넘기면 이 사람이 터지겠죠? 진짜 무서워. 저도 정확하게 몇 초인지 몰라요. 저부터요? 근데 이게 옆 사람을 터뜨리게 하고 싶다 하면 그냥 자기가 계속 길게 하다가 확 넘길 수도 있겠죠. 저는 잘생겼다. 이렇게 훅 넘기는 거예요. 제가 1, 2, 3, 1, 2, 3 계속 세겠습니다. 네. 자기 자랑 해야 되는 거예요? 다들 생각하고 있죠? 나 진짜 긴장돼 이거. 진짜 무섭겠다. 시작! 저는 잘생겼습니다. 저는 잘생겼습니다. 저는 입술이 이뻐요. 저는 매력이 높습니다. 저는 목소리가 이쁩니다. 저는 고음이 잘 올라갑니다.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. 비밀번호 Wir primo다. 비밀번호. 와우~~ 저는 되게 잠시만 야 밥 써줄게 눈이 짝재기인데 밥 써준다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가 있을까요? 발랏 저는 개인적으로 안 터진 거 아니에요? 왜 안 터져? 목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멋을 아는 남자입니다. 저는 옷을 잘 입어요. 저는 눈썹이 예뻐요. 잘못 설정이 잘못됐네요. 아 이제 시작이네요. 자 이제 시작입니다. 이제 시작입니다. 자 여러분 연습게임이 됐어요. 매력적인. 저 뽑았어야 됐구나. 야 너 작곡했어? 작곡 잡고있는 찬희 선배님이 탈락사가 되었습니다. 벌칙이 있습니다. 벌칙이 있어요. 진짜 여기 써져있어요. 벌칙이 있어요. 지금 벌칙자가 누구죠? 무관주 섹시댄스 10초. 왜이렇게 빨리 떠줘요? 나는 이럴줄 몰랐어. 잘하지 그랬어. 자 10초 저희가 준비됐나요? 머릿속 다 짰어요? 메인 댄서니까. 메인 댄서. 진짜 무반주야. 아무것도 없어. 시작. 10. 5. 8. 7. 6. 5. 3. 4. 2. 1. 땡. 섹시합니다. 귀여운데.